우리 방송제 1년도 넘었는데 우리 친척자분들이 에이핑크 전화 안 오냐고 얼마나 맛있었는데 너 와 인자에서 왔노? 그동안에 시청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랬다며. 에이핑크가? 우리는 항상 나오고 싶어했어. 우리 만날 때마다 장훈이 만날 때도 그랬고 수근이 만날 때도 그랬고 호동이 만날 때도 계속 우리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디서 만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다른 데서.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나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야 지금? 걸그룹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 아니 너무 친하면은 그래. 그래서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만 세면 우리한테 쏙 빠질 수 있거든. 진짜? 뭐라고? 설마 노래 제목이 파이브라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친구는 아닐 거야 에이핑크가. 약간 그러면은. 한 번만 다섯 세봐줄 수 있겠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야? 뭘 다섯을 세라고? 누가! 주세요. 아! 뭐가 있네봐. 너 여기야. 노래 제목이 파이브라임이? 노래 제목이 다섯이야? 오 너 너 너 너! 놓아 vectors 너 너 응장아 저의게. 박아OL 녀석이. coron수 형 g dan이. 이 노래에 잡아봐 김. were you down on yoo they mean. 이미 되어줄게 다 까먹었다 나왔다, 나왔다 이번엔 L.O.V.E. Love L.O.V.E. Love 노래 다 알겠다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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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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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도 끝이야 끝이야 히트곡이 많아서 아니, 신곡을 안 들려주고 싶어 신곡 진짜 안 하는 거야? 멋있다 히트곡만 들려준 거야? 왜냐면 다 아는 재미니까 아껴두는 거야. 너희들 나오니까 되게 좋은 향, 되게 화가 나. 그러니까 향기가 똑같은 향이나 페브리지 같은 향이야. 아니야, 한 친구가 되게 센 흐름을 써서. 누구야, 범이야? 범이야? 그런가 봐. 이게 냄새하고 향기하고는 한 것 차이인데 진짜 향기가 나네. 원래 이거 하는 친구들이 많이 뿌리거든. 야, 젠잔대. 저 장점이 은지가 백이 있대. 명품백 같은 거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백을 많이 샀구나. 아니야, 아니야. 무슨 백이야? 든든한 백이 있어. 누군데? 호동이가 내 든든한 백이야. 왜? 제일 비싼... 호동이랑 이불 맞춘 사이거든. 맞다, 이거! 진짜? 아니, 뭐예요, 형. 호동아, 네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우려를 안 하지. 호동아! 주인공 꽁지 있었어, 그런 게 있어? 은지하고 내가 이불 맞춘 거는 사실이다. 알았어, 끝. 오케이. 오케이. 피처링 중간에 빼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내세요. 오케이, 사실. 상고돌이, 그렇게 얘기 안 해. 오! 상고돌이.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그 이벤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곡 작업을 했는데 피처링을 은지가 한 방에 그냥 1분 전. 1분 전, 1분 전. 이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빵집에서 운동방 하다가 첫사람을 만난 거야. 진짜 스토리야. 봤는데 신장이 둥그려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딱 가슴이 콩당거려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말에 토요일날 빵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 점심때? 어, 만나기로 해서 12시에 갔는데 밤 8시까지 기다리는데 안 왔어. 아, 어떡해.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순진한 마음에 혹시 내가 일요일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토요일날 저런 거 기다렸구나. 주말인데 일요일로 12시부터 갔는데 저녁 7시까지 기다렸어. 야, 그 빵집 주인이 그러겠다 속으로. 어휴,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고진아 왕팡, 왕팡. 왕팡. 소보는 말하네. 방을 이틀 동안 그 집에 있는 방을 안 왔어. 15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도 못 봤어. 왜 안 나타났을까? 은지가 그 첫사랑 가사를 쓰고 하는데 피처링에 그냥 한 다름에 달려와줘가지고. 네. 노래를 완성시켰어. 그 노래 한 번 들려주세요. 한 번 들려주세요. 우리 가 랩을 한다 이거. 형이 하면 재미가 있지. 은지 나왔어. 가사 있어, 가사 있어. 그럼 이게 첫사랑 가사인 거야? 첫사랑 가사. 호동이 형 이거 진짜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돼요. 이수만 선생님이 형 힙합 음반 냄대요.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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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 괜찮다. 이거 나 처음 들어보네. 노래 좋아요. 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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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뻥치지 마라. 돼지가 사랑이 어디로. 둥둥이 형, 둥둥이 형 사랑할 줄 알고 너. 에헤. 뻥치지 마라. 어차피. 니 찍어보단다. 내 첫사랑이 들어볼래. 알았다. 하나, 하나. 내 우등 좀 왜하나 나인데. 니 뭐라 캔 내 둥디라코 마. 댄스 이어 마. 댄스 이어 마. 열불 났스 마. 개스 이어. 첫눈에 나 바른다이겨. 감정만 끓어올라다이겨. 뭐라 캐싸도 사랑하여. 내 꼬대 캐스 이어 내 잠만 나도. 1시간은 12시 기다리다 벌써 2시 끝내 차가 많이 막히라 어디 오다가 어디 다쳤나 1시간은 12시 가져버린 8시 끝내 난 날도 기다렸는데 어딜 하라 왜 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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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1분 전이야 네 생각만 하다 벌써 나는 사랑에 빠졌어 잘 가 소중했던 저 사람 그땐 내가 참 어렸어 저 사람을 배웠어 1분 전 널 생각해 1분 후 잠이 뜨네 12명 다 똑같아 랩의 동거 바빠도 다 바라 무수의 거슴이 망정고망 다치고 있어 진짜로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알게라 난 뒤에서 매일 듣던 노래 귀한 날 좀 바라봐 대깍대깍 같이 부르면 안 돼요 귀한 날 좀 바라봐 12시 내가 저버린 8시 끝내 난 나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왜 자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보컬이다 좋네 아니 현지야 완전 보컬인데 이거 보컬이라고 보컬 4년 됐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들으면 좀 들으면 하재 이리 와 너무 슬퍼 이거 역제일 기대해봅니다 아무리 어머니 들어오더라도 모든 수익금은 100% 다 기부야 요 다음 경남 그때 그 빵 찍어도 다 기부야? 노래 좋다 은지 은지는 지금 5년 만에 부르는데 다 기억하네 그럼 노래 그때 처음 참여했었던 거니까 재밌었습니다 은지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돼지가 뭐 사랑이 어딨노 있잖아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내한테 돼지한테 돼지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렇거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첫사랑 얘기하는데 뭔가 돼지 사랑이 어딨노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온 문제를 한번 내볼게 어? 첫 번째 문제야 내가 오디션을 맨 처음 봤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당황스럽던 말이 있었어 무슨 말일까? 정답! 어때봐 네 노래 그렇게 하면 그거 같이 못된다 나는 모든 사투리가 사운드야 머리 머리 뒤 어색이 어색이 아 그래 괜찮아 야물땅지네 어때라 살아있네 수납이 딱 살아있네 수납이 야 이거 쎄가지고 야 이거 쎄가지고 첫 오디션이야? 첫 오디션이었어? 첫 오디션은 아니었어 근데 결정적으로 에이핑크를 들어오게 됐었던 오디션이었어 보아하니 그 노래를 참 잘하는데 그 노래를 그 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투리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 갑자기 아 이제 알 것 같아 아 이제 알 것 같아 아따가 우리 애정도 있고 한번 봐주라 그런 것 같아 음 야 너 이걸로 때렸지 야 야 너 이걸로 때리거든 봤어 야 내가 이걸로 때렸어 아 아니야 이거 미끄러져 미안해 오동아 정답 우리 정답 머신 장훈이 형이 손을 안 드네 무서워서 이거 몇 살 텐데 응 노래막 하는데 고마해라 뭐 네가 뭐 에이핑크가 될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 응? 명분? 이거 뭐야 이거 손바닥 이거 손바닥 실장님이 부산 사람이야 왜 다 사투리 아니 미안해 참 서울 사람이야 아 너 서울 사람이야? 아니 아니 나는 부산 사람이야 부산 해운대고 네가 충격 먹었댔지 그 오디션 보는 실장님이 이러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번 해보자 이랬어 그러면은 야 엄마 끄지라 야 서울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못 돼 보였어? 혀 씹는다 조심하고 어 혀 씹는다 혀 씹는다 야 우리 혀 씹은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면서 희철아 목이 좀 짧아졌어 지금 괜찮다 이따가 턱으로 딱 날려주면 고개 스톱 떨어진다 어 정답 이렇게 이따가 불렀어 어 첫인상 두릅네 아 아 아 아 정답 정답 어 너 혹시 삭발해도 되니?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얘기해줄게 코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정은지가 딱 들어온 거야 내 실장님이야 나 이렇게 서 있었어 진짜 교복 입고 응 놀아야 할 거야? 아니 아니 손바닥 손바닥 놀야 할 거야? 아 교복 입었다고? 교복 입고 있어 형 이거 딱이지 네 뭐 초등학생 이거 초등학생이 걸그룹 시험을 봐야될 면모를 입고 야 이거 이거 뭔데? 여분 면모를 갖고 쓰고라 이거 뭔데 영화 진짜 이거는 그냥 실력이랑 상관없어 노래를 부르기도 전이었고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보고 얘기를 해요 정답 우리 은지 외모 죽어있네 어떡해 죽어볼래 갑자기 한 거 아니야? 입 닫아서 살았어 잘해 너 표정 왜 그래요? 돈 받으러 왔어요 표정 아니라니까 표정 아니라니까 그러면 얼굴이야 아니면 몸매 쪽이야? 몸매 쪽이야 정답 너 딱 보니까 노래는 되겠는데 춤은 되겄나 그 몸무로 엄마 네가 춤을 출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명분! 명분! 이어서 정답 왠지아 정답 이어서 몸매로 그런 거라고? 응 우리 엄마 정은지 몸매 아 죽어있네 정은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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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복이면 지치잖아 좋아 좋아 때리지 말고 일단 어 헛새 어 여기 있다가 어 어 뭐꼬 강호동이가 어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 나 이거 하려고 그랬어 야 우박 우박 여기로 살찌면 안 되지? 어 힌트를 하나 줄게 어 내 다리를 보고 한 얘기야 다리가 다리가 뭐가? 다리가 안 빠지거든 뭐라고? 다리가 뭐가? 다리가 뭐가? 그럼 다리집 뭐겠네 잠깐만 다리집 뭐야 학생 나은지 어디 갔어? 야 깜짝 놀랐잖아 아 갑자기 나은지가 없어 뭐야 어디 갔어 학생 학생 봐봐 학생 너는 잘해? 장단지가 2반기인데 나한테 한번 나가보자 나한테 한번 나가보자 나한테 한번 나가보자 정답 어 다리 털이 너무 많은데 야 야 야 왠지 안 때릴 게 없다 다 때려야 돼 그거도 끌렁 끌렁 끌러봐라 그랬더니 저기 실장님이 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라 너 맞을 때 샘바닥 조심하라 이거 진짜 조심해라 오늘 앰뷸런스 신뢰 간다 좀 더 힌트를 줄게 이게 직접적으로 야 너 이런 애가 아니야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어 은유적으로 은유다리 아니야 아 그건 넌 직접적이잖아 바보야 아니라고 어 사랑다리가 영도다리가 사랑다리가 영도다리가 다리가 굵어지면 뭐일까 야 이거 사랑다리가 영도다리가 사랑다리지 영도다리겠네 정답 니 산 탔나 어 어 비슷해 비슷해 너 학교 언덕 위에 있었지 어 비슷해 니 산 꼭대기에 있나 아 비슷해 학교 에브로스트에 있어서 막 영어가 잘 안돼요 학교가 산에 있나봐 아침부터 한 시간 동안 산에 저기 나 담아 학교가 산에 있었는가 없네 나 담아 환영합니다 학교가 산에 있었는가 없네 다리는 영도다리 같아가지고 학교는 산에 있는데 여기 현진이 여기 있네 아니야 두 문제 더 나왔잖아 내가 아직 근데 이번엔 뒤에 게 3점짜리야 왜냐면 이번 문제가 100점짜리였어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줘 학교가 산에 있었는가 없네 다리가 와인이 굴러 우와 근데 서울 사람인데 학교가 산에 있었나봐요 우리 이렇게 굴고요 야 어떻게 해도 참답 안 질라고 이쪽으로 오시고요 다리가 여기에요 산에 다수는 있었던 거 아니야 디테일에 들어왔어야지 아니 맞대 학생 학교 안 정답이래요 정답이래 형도 가만히 있어 아 힐 힐 오디션을 워낙 많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거기 이렇게 드는데 다리부터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학교가 산에 있어요? 이러는 거야 어머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너는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어? 학교가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는데요 그랬어 산에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언덕으로 많이 올라갔어야 됐어 그래서 그냥 뽑아주셨고 산에 들어가셨지 그리고 산에 있는 학교로 가셨다 나 미안한데 나은아 너 왜 이렇게 혼자 웃는 거야? 야 너 자꾸 사라진다니까 나은아 장점이야 왜? 뭐가 웃겨?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웃겨서 울 거 같아 나은이는 나중에 방청객 알봐 시간이 있으면 좀 해봐 나은아 내가 웃겨서 웃는 거야? 아 좋네 뭐 대충 어머 쟤 웃는다고 나은이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막 애가 웃네 나은아 너 나랑 2인조로 다닐래? 아니요 아니요 거절을 했어 아니요 언지가 지금 이 다리 아니면 그때부터 솔직히 살이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지 다리 살 많이 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뺐어 원래 내가 62kg가 나갔었거든 아따아 나랑 비슷했네 다음 질문 알았어 해줄게 이랬던 내가 그날부터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어느 날 안무 연습을 하러 갔는데 멤버들이 나한테 진짜 충격적인 말을 했어 무슨 말이었을까? 멤버가? 코끼리가 살 뺀다고 개미되네 개미가 돼야 될 명분이 그래도 날씬한 코끼리는 되겠지? 명분이? 아 정답 언니 제가 세상에서 본 코끼리 중에 제일 예뻐요 아니 은지야 이거 왜 이렇게 세게 하지? 아니 은지가 아까 은지 장점이었네 장점이 쌤이었잖아 쌤 나 조금 쎄 너 스트롱 많이 아파? 아프지는 않아 아프지는 않고 그냥 소리만 있고 응 나 일부러 빨리 떼는데 은지야 이제 너 안 빼도 될 거 같아 그래 맞다 은지 안 빼도 된다 은지야 이제 안 빼도 될 거 같아 은지야 너 이제 안 빼도 될 거 같아 안 빼도 된다 아니야 은지 너무 예쁘다 어 멤버들 실장님 나빴다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딱 한 단어? 너 글자지만 가르쳐줘 세 글자 세 글자? 몸에 막 탄력이 넘치는 거야 이걸 세 글자로 정답! 미스터 음도가 다 틀렸는데 아니야 아니야 미처인데 약간 그런 감탄사야 약간 그런 감탄사야 뭔가 엄마야? 아니야 그런데 어마나? 절시고? 절시고? 감탄사인데 뭔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 이거야 징그러워 그거랑 비슷해 어? 어? 정답! 어? 더러워 어? 정답 더러워? 정은이 정답 정답? 뭐랬다고? 나 말로도 말라고 그랬는데 더러워 더럽다고 그랬었나? 더러워 언니가 갑자기 나 뭐 은지야 너 일로 와봐 이래요 그때 내가 레깅스를 입고 있었거든 야 돌아봐 이래서 더러워! 그래서 왜? 엉덩이 너무 커 엉덩이가 난리가 본인 칭찬을 계속 하네요 아니야 내 칭찬은 아니야 민지가 우리 안에서 정카다시안이라고 김카다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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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카다시안 엉덩이 이만한 분 있어요 김카다시안 엉덩이가 막 엄청 유명한 아니 근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진이 얇아지고 힘이 커지고 정카다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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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키웠으면 좋겠어 진짜 들어간 걸 못 봐서 그래 호동이 형 레깅스에 진짜 더러워 더러워 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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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성숙했다 그래 어디가 성숙했다는 거야? 아니 전체적으로 어? 1년 사이에 늙었다는 얘기 아니야 1년 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달라졌어 그나저나 호동이 잘 지냈어? 요즘 좀 뿌린 대로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던데 스타킹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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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 멤버 아니다 여기까지 누구도 있나 우리도 있지 우리도 있지 에이핑크는 내가 당당하다 에이핑크는 안에 스타킹해서 본 적이 없어 그게 저 어치욕이야 어떡해 호동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멤버들 다 나갔었어 너 데뷔가 몇 년도인데? 17년도 그때 나 태권도 한다고 나 엄청 좋아해준다고 그랬잖아 맞아 호동이도 있을 거야 호동이랑 예체능에서 만났잖아 그건 나야 우와 우와 진짜 호동이 입에 침 좀 발라야겠네 그래 근데 근데 나는 호동이랑 좀 인연이 많아 호동이가 그 별달맨친 그거 뭐고 별달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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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하나 더 생겼어 그중에 맨이네거든 1분 전 1분 전을 남기고 사라진 그쵸 설마 까먹은 거 알죠? 표정 보니까 살짝 까먹은 거 같은데 뭐가 맨발에 친구들 어디 집에 갈게? 우리가 몸으로 갈게? 몸으로 갈게? 등갈비 됐나? 왜냐면 니가 어디 갔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뭐 먹은 지는 확실히 다 알아야 돼 어디 갔게 했기에 당황하잖아 너무 웃겨 등갈비 너 시골 잘하는 윤보미 응 너 예천에게 태권도에 출연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아 했는데 만났구나 만났네 보미도 가만히 있는 거 봐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미한테 섭섭해 왜? 왜냐면 호동이도 큰 그림으로 보면 최동이야 아니 호동이는 그때만 챙겨 그리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냥 등을 돌리더라고 맞아 맞아 그치? 그런 거 있잖아 보미야 너 운동 진짜 잘한다 야 이거 팬이다 했는데 만약에 뭔가 나한테 뭔가 했어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한테 아예 질문을 가져와 정확히 봤어 정확히 봤어 그럼 니 때문에 온다니까 저런 걸 컨셉으로 가져온다니까 니 때문에 아니 챙길 거면 끝까지 챙겨줬으면 좋겠어 어 진심인데 왜냐면 호동아 나는 님의 맘 안다 와? 어? 니가 와 내 맘 안아? 내 잘 챙겨줘서 내 맘 안아 내 맘 안아 지는 것까지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은진아 나를 이제 응사가 너무너무 매우 응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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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했다 입만 열면 실수네 이제 뭐 이런 고동이가 봄에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왜냐면 아버님이 태권도 사범이야 어? 그럼 집에서 태권도 아 그거 주름이야 아 주름이야 태권도 아니고 학교야 학교야 진짜 미안한데 집에서 근데 집 태권도 도장을 했어 봄이 집에 근데 아버님이 가게를 하신거지? 가게? 슈퍼를 하셨어 그리고 도장 같은 거 안 하셨나? 절대 안 하셨지 어렸을 때부터 가게를 하셨어 초롱언니 초롱언니 합기도 태권도 다니고 합기도를 해 태권도 다니고 아하 그렇구나 초롱이 그래서 맨날 굶어 다녔잖아 이거 원래 마음대로 해 나 모르겠어 에이핑크 나 잘 모르겠어 에이핑크 1년 만에 나왔잖아 혹시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 너네 한 명씩 한 명씩 너라고 하려고 나는 수근이 나는 수근이 수근이 아니 아까 호동이 형 그렇게 얘기해놨고 왜 언니 너 언니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왜 왜 왜 어? 보고 싶어하는 건 내 맵이잖아 그렇지 진짜 호동이 형한테 안 지는 사람 와서 너무 좋다 왜 왜 수근이 형이야? 아니 나는 애기 때부터 타 방송이지만 K본부에 1박 2일을 보면서 자란 케이스라서 그래서 진짜 뭔가 수근이 보면은 약간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맨날 보면서 아 저는 저래 어떻게 저렇게 끼가 많을 거 이러면서 근데 요즘 그게 업그레이드 된 거 같아 오 더 한번 잠깐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 하러 잠깐 시간을 기다렸어 아 그 방송을 보는데 호동이도 출연을 했는데 후근님이 수근이 얘기만 있다고 우리 아빠 성격이 호동이랑 똑같아 아 힘들게 잘하구나 근데 엄마가 호동이는 아빠랑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응 그렇대 응 그렇대 응 그렇대 많은 게 응 응 각오해라 우리가 각오해야 되나 내가 각오해라는 게 좀 여운이 남을 수도 있어 응 내가 예전에 하영이랑 이 전 숙소에서 둘이 살았잖아 그때 엄청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무슨 일이었을까 정답 정답 도둑이 든 줄 알고 네가 막 와 먹어 먹어 막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하영이가 언니 내 남자친구야 아 맞지 아 그게 너였잖아 어 아 스파이더맨이야 자 손바닥 손바닥 아이 진짜 간담이 서늘한 일이었어 이거 무서운 일이야 둘이 둘 다 이제 뭐 스케줄이 있어서 나갔는데 일을 끝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소파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땡 정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그때 귀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저거 있잖아 그러면 말로 안된다고 그러잖아 어 어 어 어 어 뭐야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네가 얘들아 이거 너무 귀여워 계속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봐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너무 심해 오늘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아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짠 좀 더 올릴게요 이렇게 하지마 하지마 정답 나 이거 우리 숙소 살 때 있었던 일인데 보통 커튼 앉혀놓잖아 밤에 새벽에 새벽 2, 3시에 그냥 팬티 맺고 막 이러고 막 애들이랑 막 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 11년 전에 그래서 문자가 와서 어 오빠 곰돌이 팬티 너무 귀여워요 이러고 온 거야 우리가 12층인가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나 지금 집도 그렇고 나는 뷰 이런 거 좋은 대로 절대 안 가 커튼 항상 쳐 아니 그 옛날에 왜 귀신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 밖에 가서 이를테면 뭐 언니 창밖에서 누가 우리 찍혀보겠다고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30층이야 이런 거 난 진짜 어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롱다리 이러고 막 지나가고 만들기 시리즈 만들기 시리즈 어 어 괜찮아 롱다리에요 롱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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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요즘에 그래 베란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딱 봤는데 드론이야 우와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드론을 딱 잡은데 그게 슝 날아가서 다른 데로 가더라고 혹시 촬영 중이었던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범죄가 이런 이런 다 아주 딱 잡아서 넣어버려 남의 집 이렇게 아 진짜 그런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 범죄가 지금 얼마든지 그래서 드론이 그냥 날리면 불법 지정된 데서 안 날리면 불법이에요 소름 돋는 거지 이렇게 돼있어 하영이랑 같이 사는데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을 피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 다녔어 아 아니야 땡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 뒤에 우리가 진짜 너무 놀랐어 월세 100 월세 100 월세 100이면 좋은 데 갔네 둘이 다녔어 옛날에 M본부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와우 수사반장의 제목이 기뚜라미 제목이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잊히지 않아 저녁 8시만 되면 벽에서 기뚜라미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또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 8시가 되면 또 기뚜라미가 울리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그 벽을 그니? 시체가 녹았어 근데 기뚜라미가 왜 시계 알람이 돼 있는 거야 시계 알람이 돼 있는 거야 옛날에 전자시계 알람은 다 기뚜라미 소리 기억에 남는 거야 그건 아니야 땡 너랑 그러니까 각자의 방에 있었는데 어떠한 소리가 들려서 우리 둘 다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야 띵동 초인종 소리인 거지 문을 열어주려고 나갔던 거야 그러면 섬뜩하진 않아 띵동 띵동 이래서 어? 뭐지? 누구지?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호동이 형이 경기 형님의 안기 맞추세요 그래서 내가 아 연예인 집이라서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연예인 집은 실패 그래서 그날 실패해서 호동이 형이 엄청 삐쳤어 두 사람이 다 집에 있는데 아 방에 있는데 방에 있는데 처음엔 인지하지 못했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걸 좀 꽈봐 다시 그거 정답! 정답! 둘이 각자 방에 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정답! 우와 소름돋아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내가 아침에 잠깐만 잠깐만 은지야 나 너무 소름돋는 게 내가 좀 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들어왔다 아니 아니 들어왔다 문을 열기 닫는 게 아니 들어왔다 나는 정답이 아니고 그래서 소름이 돋았어 얘가 정답보다 너무 소름이 돋았어 나 왜 소름이 돋는다길래 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난다고 얘기했잖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아닌가 봐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나가는 소리였어 나가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심지어 오전이었어 오전이었는데 밖에서 문 열리면 따따따딴 쿵 따따딴 이 소리가 들리잖아 그래서 누워서 나는 그냥 하연이가 나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연이가 나갔나 보네 거실에서 자꾸 푸시락푸시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갔어 나가서 봤는데 하연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연아 너 방금 나간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언니 언니 방금 나간 거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지 서로 또 물어봐요 우리 둘 다 그 순간에 근데 귀신은 자기 얘기하는 걸 안다고 하잖아 맞아 맞아 좋아 그래서 언니 우리 카톡으로 할까요? 이러더라고 하연이가 걔가 더...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아니 잠깐만 귀신이 자기 얘기 안다른 게 무슨 얘기야? 제가 방에서 가위 나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아 언니 저 가위 눌렀어 라는 말을 하는 가위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면 그날은 꼭 가위가 눌렀어 그리고 우리 둘은 그 집에서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맞아요 무서워서 얼굴 빨개집어 봐 이 삐리릭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힘들었어 혼자 있을 때 그게 민감하면 옆집에서 나는 소리도 우리 집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 그게 그 옆집은 방울 소리가 들려 근데 우리 집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리거든? 가위 눌린 적 없어? 나 엄청 많아 어떻게 눌려 가위에 눌리면? 그래서 이 다음 문제가 말이지 우리가 총 세 번을 이사를 했었거든? 네 첫 번째 두 번째 숙소에서 내가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근데 내가 가위를 눌렸을 때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소름 끼쳤던 말이 있어 그게 뭘까? 어떤 소리를 들은 거지? 수근형 정답 위에서 어때? 고통스럽지 너도 그러니까 그런 식 근데 이게 가위 눌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해? 그렇지 못 움직이잖아 못 움직이지 눈 움직여 눈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정답 눈 나만 바라봐 얼음 얼음 귀여워 너가 나 보여 너가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 같아 너는 내 손을 잡아봐 어떻게 이든 갈게 갈게 약간 견주는 말을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식이야 뭐지? 진짜 완전 그런 식이야 네가 움직이면 땡 땡 땡 정답 정답 근데 약간 비속어가 들어가 하영이 어? 비속어가 들어가 정답 10세정 10세정 헐 나 알 거 같아 잠시만 곤지암처럼 땡 헐 2년 아주 센 년이네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이거를 견주듯이 얘기해봐 정답 허 요망한 년 땡 그러니까 약간 귀신이 정답 2년 봐라 어 그렇죠? 너무 비슷해 이거 똑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짧으니까 2년 봐라 세네? 너무 비슷해 2년 세네? 정답 2년 귀가 뭐 이래 세너? 그걸로 서울말로 바꿔 봐 2년 귀가 왜 이렇게 세니? 너무 센도 센 년이네 아니야 제발 제발 정확히 맞춰 2년 귀 세네 애니메이션처럼 2년 강하다 아니야 아니야 나 마라색을 너무 많이 봐서 정답 2년 2년 귀 센 거 보소?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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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귀 센 거 봐요 사람들 2년 귀 센 거 봐라 야 승버 봐라 승버 봐라 아니 기질이 나더라도 그 소리를 한다고 근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려? 아니 진짜 그랬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귀 옆으로 우리 드라마 OST를 엄청 낮은 목소리로 해놓고 저런 배움 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지금 안 깨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려고 하다가 이렇게 깼는데 귀 옆에서 어? 이런 귀 센 거 봐라 우와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내가 못 움직였어 해 뜰 때까지 너무 무섭겠다 진짜 근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는 게 어? 나도 내가 알고 내가 이랬어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아니 몰랐는데 이래서 나 자꾸 웃을 줄 알았어 나도 아니 그럼 얼굴도 봤어? 못 봤어 목소리만 들었어 다행이야 얼굴 심지어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 상황에 있었어 아 무서워 다들 혼잣말 한 적 없어 무서워서 걔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진짜 죽는다 막 이런 적 나 진짜 말이야 그리고 난 심지어 머리 감고 있다가 샴푸 다 묻혔는데 누가 툭 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아 하고 나는 아무도 없으니 약간 좀 창피하고 그런 적 없어 저런 경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많아 난 진짜 혼잣말 진짜 말이야 시골 사는 사람들은 시골 가다 보면 옆에 무덤 있고 그래 괜히 가다가 빨리 나오세요 거기 뒤에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은지야 사람이 기가 나약해졌을 때 한 청 들리고 한 각 보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아 진짜 참 재밌다 여기 귀신 눌렀어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와우 오… 오… 아 예 아 예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다 일도 없어 매일 밤 전화해, 맨정신도 아닌데 인도 없는 진심, so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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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ana, 또 앉아 문진이 JTBC 드라마에 Labour 전화했다 假認이 제목이죠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고 être 맞 infinAb assumes 영철이는 낮과 밤이 왜 다른지 이해 못 해 영철이 밤에 자거든 아무튼 나는 JTBC 드라마를 6월 15일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한솥밥 식구지. 너무 즐겁게 찍었어. 한솥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또 예능을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중에 있어. 그렇지. 그거 재밌더라고. 우리 끝나고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우리 끝난 시간에? 토요일이야? 같은 시간대인가? 우리랑 같이 해. 우리 6월까지 하고 없어져? 어찌 너 저런 거를 하나 줄여라. JTBC2 있어, 2. 꼭도 있어, 꼭. JTBC 골프에서 와나 보다. 제 골프! 개순선하다. 내가 낮일지 밤일지 기대해 주세요. 7년 고비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이제 뛰어넘으니까 그냥 14년 쪽으로 바로. 20년을 바로 모였어, 이제. 아직 실감이 크게 나질 않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그런지. 아직도 그냥 우리는 재밌어. 지금 같이 활동하는 게.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 14년까지 오는데. 리더 언니일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멤버들이 다 팀에 대한 애정이 다 엄청 커서 같이 그래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팀워크가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캐미가 좋아. 솔직한 얘기지. 팀워크가 엄청 좋지는 않거든. 왜냐면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서. 취향이 진짜 다 다른데. 취향이 다 다르고. 우리는 아직도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어. 맞아요. 형제들이 언니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어. 어, 좋네. 그럼 다 초롱이한테 존댓말 써? 어. 그래서 오늘 기대 중이야. 그렇지. 지금부터 반말해도 되잖아, 초롱아. 그렇지, 그렇지. 초롱아 고생했다. 맞아. 아니 근데 동생들이 언니한테 존댓말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좀 진하다 보면은. 친해지면은 거의 반말을 많이 하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교보이가. 그래서 나는 거의 너. 부를 때 부를 때 그 호칭도 중요해. 언니.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맞아. 보미랑 나는 절대 서로 야 라고 해본 적이 없어. 몇 살 차이지? 93 친구인데. 친구. 친구인데도? 그냥 보미야. 보미야. 은지야. 보통 친하면은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할만한 것 같아. 야는 안해. 근데 은지 우리 사투리 톤이 야가 조금 이 톤 자체가 좀 세게 세. 그러니까 내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너무 고생했던 게 애들한테 내가 원래 그렇지도 않았지만 내가 야 하면은 야 이거랑 야 이거랑 좀 액센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고쳤지. 나는 많이 고쳤. 호동이는 그럼 처음에 얼마나 세 보였을까? 아니, 난 안 그래도 최근에 호동이의 여태까지 데뷔해서의 지금까지 일대기를 정리해 놓은 너튜브가 있거든? 아니, 그걸 봤는데. 너무 신기하다니까, 지금. 왜? 너무 대단한 선수라는 걸 새삼 깨달은. 나한테는 너무 예능인의 이미지가 많았다가. 이거 봐서 거기 나와 있어, 코피 난 거. 아, 봤지. 지금 첫 경기 때 해가지고 이렇게 코피 나왔던 거. 아, 콩새가 들어가 있어, 거기에. 아, 있지 있지 있지. 아, 그 끝에 돼 있네. 아, 그 코피는 어떻게 해도 좀 살살. 심판 선생님한테 일르는 거 거기에 있어. 맞축거리지 말라, 그것도 있어. 아, 봤지, 봤지, 봤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정말 그 들배지기를 제일 용수철처럼 하는 진짜 최고의 선수였다고. 찐팬인데 나는 딱 비아냥거릴 수 있는 데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기거든. 끝까지 다 봤네. 아니, 그럼 일단 우리 13주년이니까 그동안 했던 거. 키트로 메달리? 제가 이전에 왔을 때 또 한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렸던 거 빼고 또 다른 노래들이. 미스터! 키트로 메달리! 네, 네, 네. 다 추세요! 어우, 추!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달콤하게 추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 흔들어 날 흔들어 놔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hey you 입술 위의 흔들어 날 흔들어 놔요 I'm falling for your love hey you 입술 위의 흔들어 날 흔들어 놔요 I'm falling for your love hey you 입술 위의 흔들어 날 흔들어 놔요 우리의 춤 에브리데이 위드 유 너의 몸에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 또 키스해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미스터 추! 와, 미스터 추! 와! 이제야! 리멤버! 함께 떠나요 시원한 바람 속에 오늘은 다 있고 그때 우리처럼 Do you remember? 우리 비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지금 멈춰진 듯이 언제나 파는 듯이 다 같이!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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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인천히 심소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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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솔직히 매일 너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어 우후 처음처럼 맘 불엄쳐줘 너무 느낄전에 소리 질러! 일도 없어 그래서 난 웃겨 그때의 감정이 다 일도 없어 난 정신도 아닌데 일도 없는 진심 so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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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없는 진심 so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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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야! 라이브지? 와 진짜 와 진짜 고음하고 소리 확 소리가 지금 딱 채밍이 이제 은지가 왔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 집사문도 비호황이 그리고 그 영상이 항상 대박이었어 화제 중심에 있었다고 오늘도 그냥 왔을까? 오늘 오늘은 어떤 한 친구가 굉장히 좋아할만한 노래를 준비해왔어 우리 멤버들 중에 한 명에게 엄청 의미있는 노래를 준비해왔어 라돌체비타? 라돌체비타 설마?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레츠고! 라돌체비타는? 그게 뜻이 좋지 뭐 까르피팅 이런 느낌이었나? 어? 장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곡을 뽑아볼게 바람기여 와 키를 높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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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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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дела 찬양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안 내 숨쉬는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난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난 추억한다면 힘차게 거르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라진 기억에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들려보리라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들려보리라 한이 더 깊어졌어 새끼를 올려가지고 장훈이 울었어? 아니 진짜 눈물이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은지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눈물이 턱 들어갔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 노래 아직도 전주 들으면 약간 울컥한데 진짜 장훈이 은퇴식 때 나왔던 노래 그 노래가 울림있는 노래가 있어 아니 이게 눈물인데 어느 정도 가사에 집중할 정도면 눈물이 날 텐데 너무 지나치게 잘해버리니까 맞아 난 상정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눈물이 쏙 들어갔어 정말? 몇 키까지 올려서 불러? 원래는 여섯 키를 올려서 불렀었는데 여섯 키를 올려서 불렀었는데 그렇게 하면 노래가 감동이 없어지니까 좀 떨어지고 고음에만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잘했다 그래서 조금만 울었어 호동이가 여섯 키를 낮춰서 부를 수 있는데 근데 너네 솔로 앨범 한 번씩 다 냈었지 그건 어땠어? 나는 사실 멤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솔로를 낸 멤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솔로랑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경계가 많이 사라졌어 그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이것도 자연스러워졌는데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대기실 썼을 때 훨씬 재밌는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일단 메뉴 고를 때가 제일 좋고 이것저것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제일 좋기도 하고 나는 두 번째인데 처음 나오는 마음으로 다시 너희들 보고 싶어서 만나러 왔어 호동이 안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얼굴을 되게 좋아하셨다 호동이 형 오늘 좀 전보다 화장을 좀 깔끔하게 해봤어 화장이 문제였겠어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좋아 보인다 사랑하고 싶어니 사랑하고 싶어다 사랑하고 싶어니 사랑하고 싶어다 내가 정확히 쓸모없어 원래 그들은 사랑하면 이뻐져요 맞아 맞아 나는 지금 우리 장민이 형 그러니까 나한테 한 거야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린 줄 알고 자 장점 갈게 선민이 단독 장점을 일단 하나 해놨어 맞아 엄정하라고 해놨어 그래 장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따로 나 벼락치기로 춤을 연습을 했거든 가자 박수 와아 오 오 우와 가슴 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가 내 아픔에 들어오게 이 마음과 이 무서워 이 눈빛과 이 손길로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할래 다시 일어나 꿈을 남기지는 말 나 하나로 만든 거야 오늘을 속여러면 사랑한 너도 힘들었니를 이제 꿈에서 가도 나를 찾지마 난 미안해 아 진짜 명곡 많아 좋은 노래 너무 많아 이제는 웃는 거야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몸 둘이 넘게 웃겨고 있었은 게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 꿈은 있는 거야 뜨거운 태어나를 사귀는 데이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어렸는데 Let's go! Let's go! Let's go! 내가 문제를 낼게 내가 상민이가 역시 음악인은 음악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맞춰봐 조용필 선배님이 와서 아 상민아 반갑다 아 쟤 이런 식으로 날 되게 오해 시키는데 인사하셨나 땡! 질문 있어 상민이랑 어떻게 알아? 같이 해외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지 아 그 하룻밤만 재워줘 종민이랑 했던 거 말하는 거 아냐 정답 정답 거기 이제 촬영하다가 상민이가 잠깐 자리 비었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있었는데 내가 띵 울리더니 한국 음악 저작권 옆에 6,700원 가수였나? 이러고 외국에 가서 갑자기 버스킹을 하거나 이랬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밑둑도 없는 랩을 막 땡! 아 이거는 그 후에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 한국에는 회식 자리 같은 데인가? 상민이가 힌트 하나 줘 힌트 방금 아까 수근이가 얘기한 것처럼 회식할 때 있었던 얘기가 맞아 내가 100% 에이 정답 상민이가 원래 젖으면 윤복균 선생님이 여러분 여러분 잘 좋아 내가 뭐냐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노래 불러? 진짜 좋아해 불러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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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좀 감성이 그 스타일이 딱 있어 정답인가 봐 확인 가고 있는데 땡! 아마 내가 지금 눈치를 보니까 지금 상민이도 엄청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 상민아 그 회식 메뉴은 뭐였어? 갑자기? 배고파? 그때 당시 종민 선배네 거기 곱창집인가 거기 고깃집 고깃집이었지 정답 뭔가 곱창을 구우면서 곱창 노래를 불렀어 곱창을... 곱창 노래가 뭐지? 고깃집이라고 불렀구나 살려요 빨리 곱창 살려요 아 곱창! 막 이렇게 급했어 곱창 아끼는 거 아끼는 거 땡! 힌트 하나 넣어줘 음... 자 그러면 룰라가 뭘까? 레게 그 레게 아 정답! 상민이가 레게면 이거 머리 따는 머리 하잖아 레게 머리 뭐 선빈이 머리를 그렇게 현장에서 따줬어 아... 이거는 전문가 손치 있어야 돼 가능성이 레게 하면 또 손치가 좀 왔는데 머리 땡! 자메이카 압기 젠베 아 뚜들기는 아 근데 술이 많이 찼잖아 내게보다는 약간 힙합 쪽 그쪽이 정답! 상민이 진짜 압득하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형은 공도 뺏고 정답도 뺏고 가만있잖아 다시 수근이 아니 나 말한 척 없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여기서 헤쳤는데 선빈이 왜 한참 들려? 정답!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 젠베 같은 북 같은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상민이가 꺼내가지고 막 레규어 막을 했구나 여기에 추춤해가지고 북을 계속 치고 있었어 젠베를 정답! 정답! 내가 그때 쭉 충격을 받았어 사실 어떻게 했냐면 상민이가 나는 이렇게 노래를 먼저 혼자 시작을 해 안경이 와 여기 봐 이렇게 꽂혀있어 이렇게 꽂혀있는데 입이 포인트야 이거를 아 진짜 맛있어 가사 안 하고 진짜 가사 안 하고 완전 취해서 완전 취해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막 아무 노래를 다 같이 막 막 떼창을 했어 아무 노래나 근데 그거랑 박자 상관없이 계속 상민이가 뭐야 주사위야 뭐야 진짜야 음악에 대한 한이 있네 진짜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걸 보고 음악이 있는게 느꼈다고? 아니야 혼자 무의식 중에도 술을 마시고 취하는 무의식 중에도 음악을 추워하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아 그러면 현아는 옥수동이네 옥수동 현아 옥수동 선미 두 개야 그게 뭐야? 현아는 뭐고 선미는 뭐야? 누가 요즘 가수 이름이 아 그래? 아 지금 내가 볼 때는 리스도랑 급하니까 무리스도 두는 거야 아니 너무 급해졌어 왜냐면 같은 시기에 데뷔한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도 사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현아 선미 못지않은 끼가 있거든 아 사실 내가 진짜 춤신 춤왕이야 진짜? 어? 진짜? 근데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번 보여줘 아니 근데 여기 미안한데 기차에서 춤을 못 추게 돼 있거든 이따가 도착해서 의자 이동시켰는데 그럴까? 그럴까? 보여줘 봐봐 그래야 우리가 인정하자 박수 잠깐만 나 준비 좀 할게 어디 가서? 야 춤출 때는 그래도 좀 태가 나야지 춤출 맛이 나잖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겠어? 아 여기서 하면 돼 아 니네끼리 놀고 있어봐 나 변신도 좀 해야되고 준비성 좋다 야 오래 걸려? 오래 안 걸려 네 설마 놀고 있어봐 놀고 있어봐 야 이거 코에다 하고 해 미선이가 코트롤을 준비했어 자 너희나 시간 걸릴 같은데 나를 좀 빼놔라 아 그래? 그래 신발까지 준비해왔어 너는 양말이야 높은 신발까지 준비해 왔어 뭐야 됐어 어디서 추는데요? 바꼈어 바꼈어 오 다르다 킹신이니까 선아 스트레칭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하면은 미선아 발 삐는 거 아니지? 오 몸 좀 불어 나 그래도 왕년에 걸그룹이었어 마돈나 마돈나 러브 트럼 매직 매직 음악통계야 나도 모를 나도 모를 넌 추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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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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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록 가시나. 맞아요. 비록 가시나. 비록 가시나. 경상도 가시나, 라이브. 잘한다. 잘한다. 엄청 잘해. 너무 잘해. 엄마, 매직, 매직, 매직. 엄마, 엄마, 엄마. 아니, 진짜. 매직하고 그 노래 최고였어. 너무 잘해. 그래. 나 오늘도 잘하지. 매직하고 또 뭐했지? 마, 돈나. 돈나, 돈나, 돈나. 마, 돈나, 돈나. 이제 지금 고정시키는 거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신났다. 야, 돈나, barg fi. 파이팅 Molti! 하여기, 하여기, 하여기.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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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돈나, дома! 마, 돈나, 마. 아파. 아머, 아파! 재밌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야, 목수로 서 와! 근데 너는 위에서 피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풀게 된 거야? 위에서 피가 나는 거야! 아니, 아까 바닥 이거 할 때 쪘나, 그치? 그래! 위험하려, 너! 도연아님, 조심해! 조심해, 너 바닥 좀 하자, 그래! 도연이 왜 이렇게 웃겨? 나, 그리고 너네 모르겠지만 나도 춤 잘 춰! 알았으니까 도연아! 잠깐만, 도연이가 내버려두면 안 되지! 축하한다, 도연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덕인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도연이 시도할 거야, 학습장아! 그래, 있어봐! 우리 후회야! 야, 빨리 해! 다음 남자 장기자랑 혜련이가 나갈 거니까! 우리 후회야, 빨리 해! 우리 후회야! 우리 후회야! 나 만하게 해! 나도 한다! 너 만한 업을 줄게! 나 만한 업을 줄게! 한 명 술은! 와! 날 솜팀, 슬리! 대로 Михаил! 하하하하하! but... 아, 근데, 이 앞에 딱 이게, 쓰러지는 그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거야... 아, 근데, 이 앞에 딱 이게, 쓰러지는 그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거야? 다음에 마돈나 말고 마, 돌았나고. 그네들 보니까 너무 눈매도 예쁘고 좋은데 전체적인 근육 밸런스가 안 좋아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데는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려는 몸과 막는 어떤 인생을 다룬 거야, 이게. 이게 원, 투, 원, 투,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딱 한 명을 찍어야 돼. 카메라가 많지 않아도 뒤에 수십 개나 하나를 딱 찍는 거야, 그거 가는 거지. 이게 혜란아, 혜란아, 너는 되게 좋은 건전지 같아. 여자들이 완전 귀여워. 나 사투리 쓰는데. 해봐. 어딘데? 부산. 부산이지, 사투리. 너 부산이야? 사투리 해봐. 맞지, 호동아. 근데 어딨는데, 부산? 부산은 모르나? 무슨 동이냐고. 나 김심가에 살지. 무슨 동이 있을까, 아이가? 무슨 동이 있을까, 아이가? 순정동이나 뭐 이런 게 있어, 남포동 있을까, 아이가? 전포동이다. 아니, 그냥. 사투리 쓰니까 완전 매력이다. 달라보여. 진짜. 언니, 사투리 좀 써드려. 그래, 민선아, 넌 사투리 쓸 줄 알아? 사투리 좋아하냐? 사투리 좋아하냐? 사투리 좋아하냐? 질내조. 정보이는 어떤 느낌이야? 바라보여. 어디 사람 섞였어? 샨어디. 어디 사람 섞였어? 아니냐? 비섬아, 비섬아. 비섬아. 아니, 나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네. 여기, 저기 뭐지? 저 몬치는 뭐예요? 장훈이요? 우리 저기는 장훈이는, 장훈이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장훈이 한 번 한 번 들려보고 싶어. 영철이네, 영철이네. 그냥 되게 장훈이 중에 타고 다니면서 들려보고 싶어. 그러면 제수 씨 한 번 오세요, 그러면. 제수 씨를. 뭐야, 뭐야. 들어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많으면서 왜 그래? 한 번쯤은 거부할 만한. 매일 그러면서 이런 것도 바로 일어나요. 그렇게 따라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한 연이가 둘 다 둘이 많이 맞추고. 너무 멋있어. 오, 개볍다. 생각보다. 어? 잠깐만. 진짜 좋다. 놀이기로 타는 기분일 것 같아. 아, 재미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방송동이 아니고. 장훈이가 선언할 때 들자마자. 니슬이가 이런 게 남자다 보여? 어. 왜? 혜련 누나. 허벅지가 안 생각하다. 나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허벅지가. 이렇게 해주세요. 허리 타자. 허리 타자. 허리 타자 안 보자. 어떡하지. 이렇게 올라온다. 죽도록 하지 кос어. isoft. 내가 선아 남편. 액션 해. 내가 뺏은 거야? 아니. 네가 뺏은 거야. 어떻게 뺏어? 나는... 그러니까 잘 살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뺏어. 내가 뺏어. 힘으로. 너를 뺏어. 지금 나 없어. 품이 있는 거 같아. 힘으로 뺏었어. 누나가 보쌈한 거지, 보쌈. 내가 둘이 많아. 힘으로 뺏었어. 그러니까 이수근 씨가 원래 선아 씨 남편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뺏은 거야, 뺏은 거야. 내가 하라고? 아, 열 받아. 생각나야 돼, 진짜.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자기야. 알았어. 맛있는 김치찌개 해 놓을게. 오케이, 빨리 와. 가만히 해. 띠띠띠띠. 당신이 우리 집에 왜 있어? 당신이 집이에요? 미안해요. 훔쳐 먹은 거 아니야. 진지하게. 나는... 나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도 날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놔줘요. 네 착각 아니고? 내 착각도 있죠. 어떡해. 난 너무 당황스럽네. 하지만 우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꺼져. 어, 좋아. 머리띠. 꺼져? 어. 꺼져. 머리 잡아야지. 머리채 잡아. 뭐야? 오! 되게 빨리 내려갔어. 뭐야? 되게 빨리 내려갔어. 되게 말라. 못 이겨. 여보, 나왔어요. 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날 사랑한다 했잖아. 자기 얘기해봐. 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대. 왜. 왜 그래서 제가 사는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야. 가장.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장난하고 그래. 야, 이놈아.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야, 이놈아.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어디서. 내 남편 머리를. 야. 야, 니가 뭐야. 니가 뭐야. 다 꺼져. 선아 지금 표정 봐. 와, 진짜 화났다. 열받았어, 열받았어. 너 일로 와봐. 당수를 쳐, 당수를. 누구야? 이 사람. 그건 무슨 질문이라고. 이겼던 거야? 누구야? 이게 뭐야? 왜 변전까지 하고 있어요? 장기자랑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면 어떡해요. 우리 인기상 탔단 말아 형. 왜왜왜. 날 똑바로 보라고. 그래, 왜. 니가 질려서 그랬어. 왜. 난 만나면 안 돼. 난 만나면 안 돼. 왜 내 스타일이 완전히. 너 질렸다고. 귀여워. 꼼꼼한 친구들 같아. 내가 산 돈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질렸다고? 그래. 뭐야?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넌 뭐야? 어떻게 나를 두고. 자기야. 어떻게 나를 두고. 어떻게 나를 두고. 나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낙장이야. 얘들 뭐야? 누가 여자가 두고 낙장뭐야. 누가 여자가 두고 낙장뭐야. 진짜 낙장이야. 진짜 낙장이야. 막장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대맞장이야. 우리 옛날 생각난다. 우리 꽁트 했을 때. 인사이드 생각난다. 인사이드 생각난다. 인사이드 생각난다. 한 번 풀어보자. 하나 문제 안 냈구나. 나 문제 안 냈어. 내가 학창 시절에 철썩같이 믿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 정답. 희철이. 네가 제일 예뻐. 틀렸어. 정답. 대학교 가면 살 빠진다. 아, 틀렸어. 어른이 되면 예뻐진다? 어머. 제일 근접했어. 뭐라고 언니? 미선 씨. 미선아 뭐라고. 제일 근접했어. 정답. 연애하면 예뻐진다. 그것도 비슷한데요. 뭐뭐하면 예뻐진다. 사랑하면 예뻐진다. 아니야. 예뻐진다에 관련된 속설이야. 속설. 미이는 잠꾸러기. 이제 그런 거지 뭐. 많이 자면 예뻐진다. 비슷하지 그런 거지. 아, 예뻐진다. 많이 먹어야 예뻐진다. 어떤 내가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거울을 자주 보면 예뻐진다. 그게 정답이야? 그런 거 아니야? 정답이다. 헐. 수근이 정답. 맞지. 그럼 너는 선아는 거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뭐라고? 아니야. 아무튼. 거울을 자주 보면 예뻐진다 해서. 예뻐진다. 내가 예전에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거울을 자주 보면 예뻐진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자꾸 자기 얼굴에 보다. 그게 외적인 것 말고도 이 마음 쪽으로도 예뻐진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믿었던 것 같아, 그 말을. 그래서 거울을 진짜 자주 봤어. 수업 시간에도 보고. 진짜 거울 많이 보더라. 진짜 거울 많이 보더라. 너무 예뻤어. 왜 그래? 잘 봐. 수고한다, 도연아. 수고해. 수고해. 근데 자기가 예쁜 줄 아니까 거울 많이 보는 거야. 그치, 봐도 예쁘니까 볼만 나니까.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예밍해야지 예뻐지고 잘 돼.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거울을 네가 네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들어? 만족 못하진 않지만 그냥 쏘쏘해. 나는 만족해. 뭐? 물어본 사람. 미안해. 미안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너무 미애 기준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나는 사람이 예쁜 것 같아. 그러면 너 여기 여자들 중에 누가. 나는 없어. 너는 몇 등인 것 같아? 외모로? 솔직히? 여섯 명 중에? 솔직히 얘기할까? 야, 나이 이런 거 떠나자. 야, 미선아. 야, 미선아. 나는 미선이가 1등인 것 같고. 내가? 외모로? 어떤 점에서? 예쁘게 생겼잖아. 아니, 어떤 점에서? 야, 우리도 공감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도 말고. 나이 말고. 아니, 미선이가 내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봤거든. 그리고 여기 앉아있을 때 옆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 야, 옆모습. 누나, 누나 피부가 좋아. 내가? 옆모습은 괜찮은데 정면이 이상해. 그래. 나 지금 이러고 다녀. 그래서 너무 곱게? 그치? 곱게 세월을 보내신 것 같아. 굉장히 곱게 늙었다고. 그럼 2등은 누구야? 아니야. 선아, 근데 본인은 왜 1등을 안 해? 왜? 아, 나 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너, 너 넣고. 너 껴야지. 아, 나 넣고? 나 여기서 뽑아주려고 그랬지. 아니야, 너 넣으면. 너가. 야, 그걸 질문이라고. 선아야 질문이야. 본인이, 본인이 1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1등이었고 미세리나가 2등이네. 세임이 3등, 진영이 4등.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해? 진짜 내가 있는데 써? 쟤도 넣어야 돼? 쟤도 넣어야 돼? 왜 이렇게 좋아? 쟤도 꼭 들어가야 돼. 쟤도 넣으면 돼. 넌 아직 7발딱 안다. 너는 내 미치야. 왜 내 미치야? 진짜. 파이컨이. 근데 애들아. 학교 다닐 때 진짜라고 생각해 본, 진짜라고 믿었던 말 없어? 어! 난 그거 있어. 그러니까 애 낳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는 순수한 내 친구는 남동생이 샤워하고 난 욕조를 되게 깨끗이 닦고 자기로 해서 샤워를 했어. 그럼 혹시라도 뭔가 물이 맞으면 그럴까 봐. 같이 엎드려서 자면 애기 생긴 애들인 줄 알고 옆에서 짝꿍 자고 있으면 딴 데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어. 오늘 학자실 때 그럴 때 하니까. 그건 모질란 거 아니야? 모질란 거. 맞아요. 그게 뭐 순수한 거야. 진짜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지. 어릴 때는 모를 수도 있지.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난 다 알았는데.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 다행이로, 다행이로. 내가 2년 전에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집 안에? 해돋이 보러 갔는데 깜빡이 있고 물을 안 잠그고 나고 수영장이 됐구나. 물이 싱크대 물이 다 넘쳐서 집이. 그럴 수 있겠다. 물을 열었는데 물이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이야. 물을 딱 열었는데 키우던 애완견들이 밥장에서 밥을 먹고 있어. 으악! 됐다, 이거. 시끄러워. 나도 그 광경 진짜 보고 싶다. 진짜? 아니면. 나는 내 경험이야. 뭐야, 뭐야. 호동이 경험이 있대. 진짜 집에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마룻바닥이 하얀색이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마룻바닥이 검은색인 거야. 왜? 먼지가 하루만 어디서 먼지가 쌓여. 그게 뭐야? 미세먼지. 벌레야? 아니 근데 그리고 자세히 움직여. 왜요? 바퀴벌레. 갱신. 어머머. 그래서 뭐지? 자세히 움직여. 어. 그게 뭐야? 그비가 뭐 어떤 민족 대이동을 했나 봐. 어. 근데 뭔가 자연재해가 안 좋은 게 올라오고. 맞아, 맞아. 아니 이게 한 20년 전 이야기야. 맞아, 맞아.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얘기야? 어, 뭐 그런 비슷한. 근데 내가 힌트를 주자면. 응. 만약에 장훈이가 봤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야. 아, 뭐 주로. 아. 바퀴벌레. 영유했네. 영유했네, 영유했네. 영유했네, 영유했네. 정답. 변기물이 넘쳐서. 어. 비슷해. 어? 저기. 진짜? 똥이 이렇게. 아, 넘쳐서? 사방에 막 넘쳐가지고. 황토방이지 않고, 황토방. 아쉬워. 나도 황토백을 막했어. 그래서 내가 올 초에 똥을 봐서 되게 재수가 죽겠다라고 생각했어. 맞아. 오.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내가 얘기해줄게. 그 집이 구조가 어땠냐면 현관물 딱 열고 들어가. 여기 신발 신는 데잖아. 그렇지. 그러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어. 신발 벗으려고 딱 봤는데. 바닥이 얼룩덩룩한 거야. 그래서 불을 켜고 딱 봤더니. 어우, 어떡해. 경기가 다 영유해서 바닥에 똥들이 휴지며 뭐며. 그래서 내가 순간, 솔직히 순간 2초 동안 내 똥인가? 네 똥일 거 아니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니, 나는 글쎄가 순간 내 똥인가 싶었는데 나는 이렇게 똥을 싼 척이야. 그 똥이 없는데. 그 똥이 누구 꺼지지 마시고요? 야, 잠깐만. 질문이 하나 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말 좀 봐. 퀴즈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그 전문가가 와서 뚫었어. 그런데 그 이후로도 영유하는 기미가 꼬글꼬글꼬글 이렇게 올라오는 기미가 한 3번 정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변기 내시경을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 그런데 그때 알겠더라고. 용종이 있었어? 용종이 있었어? 그 안에 뭐가 있었게? 용종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전화가 내시경 하려고 수면 마취를 했는데 경비가 헛두리를 해서. 아니야, 아니야. 정답. 밑에 집에서 막고 있었어. 아, 사람 손바닥으로? 야. 네덜란드 소녀. 그래서 손을 떨었어? 네덜란드 소녀. 네덜란드 소녀. 손으로 여기를 막고 있었어. 대단하다. 못 내려오게. 위에 동네 사람들도 못 내려오게. 동네 동학교 교과서에 나와. 대단한 소녀. 대단한 소녀. 대단한 소녀. 대단한 소녀. 아, 이거 호동이가 좋아하는 거랑 관련해서. 정답. 돼지고기? 맞다. 이선아 틀렸는데. 가까이 간 거. 정답. 돼지 뼈. 음식물 쓰레기. 두현이가 제일 가까이 간 거 같아. 정답. 정답. 돼지 갈뼈. 족발. 족발이 하나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족발이 맞아. 족발. 족발. 족발이 어떻게 들어가. 족발이 어떻게 들어가. 왜냐면 술 취해서. 방에서 서너가 이렇게 먹다가. 진짜 나 깜짝 놀라. 먹은 거야? 내가 먹은 적은 없어. 근데 그걸 보니까. 위의 집에서 버린 거 같아. 그러니까 위의 집 어느 분이 버렸었나 봐. 위의 집에서 버린 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우리 경비실 아저씨랑 모두가. 물수건이나. 물티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힌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그 관 있잖아. 그 관에 적발뼈가 이렇게 가운데 걸려있거든. 쪼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왜 보통 똥 보면 대박 난다 하잖아. 그리고 나는 1월 1일 날 똥을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진짜 대박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사실 그게. 꿈에서 봐야지 실제로 보면 되게 재수없어. 그냥 냄새만 봐잖아. 어쩐지 내가 2년 차에서 봤거든. 아 진짜. 일을 못했어. 정말 똥 밟네. 진짜. 나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꿈에서 진짜 좋은 거래. 꿈에서 진짜 좋은 거래.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진짜 깜짝 놀랐어. 사진도 찍어놨어. 선화 짝꿍은 수근이 형이야? 나 안 그래도 아까 수근이가 내 짝꿍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그럼 수근이가 선택하자. 수근이가. 혜련 누나 선화를 두고 선택을 해야죠. 그럼 좋아 나도 좋고 있어. 권투를 해서 나를 이겨. 야 그런 게 어딨어. 수근이가 정답 맞췄는데. 수근아. 수근아. 수근아 선택해. 저번에 희철이가 했던 것처럼 선택하자. 그래. 그래 앞에 나와. 아기 하나씩. 아기 하나씩. 수근이는 변하지 않아. 살다 살다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온다. 그리고 선화 고맙다. 애교 괜찮다 애교. 애교 괜찮다 애교. 나는 그냥 1차원적인 애교도 계속.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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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지? 그게 3년 부부인가? 응, 거의 그렇게 1편 단신 민들레지 2편 단신 민들레야 선아야 왜? 오빠 봐봐 싫어 봐봐, 선아 나 봐봐 여기서 돌려 난 돌아 야,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려면 야, 대우는 거 아니네 나 봐! 야, 이 사람 마른데? 귀에다 봐봐, 봐봐 대놓고 딴 거야 선아, 선아 그래, 선아 둘 중에 상민이랑 연관 선아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 네가 여기서 안고 싶은데 앉아 그럴까? 응, 그래 영철이 은근히 또 긴장한다 거기 앉을 거야? 그리고 한 명을 보내야 돼 너 가해 밀어 엉덩이들 밀어버려야 돼 너 내려 영철 오빠 기대하지 마 소절에 지금 기대가 가득 찼어 밀어, 밀어 둘 다 머리 스타일 진짜 치긴다, 치겨 너 가해 안 밀려 영철아 안 밀리면 안 가도 돼 영철아 안 밀리면 안 가도 돼 안 밀리면 안 가도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상민이는 능력도 매니아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처자를 얻어갖고 온디야 내가 돈은 없어도 딴 게 좋은가 봐 아니, 그만두가 딴 것이 에이, 무슨 소리야 학교 날들은 발망에 이 얘기였는데 이 얘기예요 아니지, 이 얘기예요 우리 선아가 네 내부로 얘기하긴 그런데 응 이상형이 나래 아 그래, 넌 그래 이상형이 몸이었다고? 나요, 나, 나 그러는 거 아니여, 선아니 왜? 우와 이 예전에 우리 1년 위에 그 봉헌 선배 좋다고 쫓아다니고 맞다 알잖아 이상형이라 너무 빨리 집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자고 매일 울고 그랬어, 그랬어 니가 그 점이 있잖아 뭐하고 무슨 점이 있어? 봉팡상이잖아 그매라, 그매라 그래, 이해 좀 해 아니, 왜? 이 봉헌 아는 사람이여? 아니, 나 몰라 아니, 아니, 그 선배 작년에 죽었다고 그러던데 어? 난 몰라 아니, 몰라 아니, 몰라 죽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매년 좋은 일만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기, 여보 저기 그, 저, 저, 그 꽃 딴 사람 있잖아 아니, 왜? 아니, 저거 아니, 형수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같이 먼저 온 거겠지 뭐, 이거 무슨 관계예요 아니, 아니야 보니까 저 둘은 그거예요 따르릉따르니 해서 홈킹하다가 만난 거예요 아, 홈킹? 우리 남편이 노래를 잘해 그럼 어찌됐든 여기서 나보다 못생긴 사람 다 줘 봐 나 예의상 적어줄게 그 얘기에서 보니깐 그때도 한 번 접혔잖아 김해 나도 우리 선아 자랑 좀 해야되고 뭔데? 나는 사실은 우리 선아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기절 다 한 번 봐 그렇지 기절 다 한 번 봐 매일같이 나한테 또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것도 그냥 안 해요 그럼 어떡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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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게임 탕수육 게임 이거를 불이 너무 잘해, 우리 선아가 우리 선아한테 탕수육 게임 이길 자신 있으니 사랑해로 하면 안 될까? 사랑해로 해 그려, 사랑해로 해 사랑해로 해 사랑해, 준비 끝 선아가 먼저 사 가야지 자, 준비 시작 찾았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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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진 풍선 낭진 풍선 낭진 풍선 게임을 해야지 게임이야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떡해 진정으로 하라고? 뭘로? 탕! 숨을 뵐 수가 없네 졌네 그냥 윽하게 죽어버려 그냥 아니야, 다행히 윽하게 취미는 게 아니여 취미는 게 둘러가진 것 같아요 아니여 아니여 취미는 게 취미는 게 2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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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꾸 해봅시다 재미다 부부여 자, 갑니다 내가 먼저 할 거예요 오케이 탕! 수! 육! 탕! 수! 육! 수! 육!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탕! 수! 탕! 수! 어떡해 야, 발로 차버렸다 헬렌이 발로 차버렸어 어허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침을 나 진짜 탕! 같은 인덕 샅 탕! 눕 탕! 썅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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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